느에미아 1장 하카리아의 아들 느에미아의 회고록이다. 때는 20년 기스루월이었다. 당시 나는 수사공전에 있었다. 그때 막 내 형제인 하나니가 동포 유대인 몇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.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.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.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. 그야말로 형편없지요.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.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.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.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. 주님의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. 죽게 범죄한 자들 가운데는 저와 제 조상도 있습니다.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대했습니다.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결정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. 너희가 나를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.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으로 나타내려고 택한 곳에 돌려놓을 것이다.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.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크신 능력의 주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.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. 주님의 종의 기도를 주님을 경애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종의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오늘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주십시오. 그때의 나는 왕의 술잔을 맡아보고 있었다. 감사합니다.